네,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촬영 하실까요? 아무래도 우리 전세계의 많은 분들께서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당연히 보고 싶으시겠죠? 네, 함께하겠습니다. 밝은 미소로, 그리고 우리 위촉배 잘 보일 수 있도록 홍보대사님들, 앞쪽으로 잘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. 네, 밝은 미소로 함께하겠습니다.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, 큰 방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대사님들은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요. 작은 하트 한번 그려주실까요? 작은 하트, 귀빈 여러분들께서도 하트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부산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배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. 모두 함께 뒤쪽 무대로 한 번 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